무결색 커플, 광희, 한선아 합류 확정 광희 오빠들 남자도 배고나지 근데 너무 감성하지 물론 나랑, 나도 그렇지 선아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 어머어머어머 성만남이라 그런가? 난 임시화할 수도 좋아 난 임시화할 수도 좋아 시원해 된 미래는 뭐죠? 청순해 기사가 다 떴는데 자꾸 거울을 보게 되지 자, 표정 전달을 한번 광희 이루 생각하는데? 아, 저 때 진짜 너무 떨리네 두근두근두근?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놀랐어, 진짜 놀랐어 리얼 놀랐어요 지금 레알이야 아, 혹시나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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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유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어? 광희 다시 아, 광희요? 대신 온 거예요? 아니요 대신이 아니고 저 그 남편 잇몸 다 보인다 아, 진짜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미팅을 봤었는데 광희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자 아, 이런 식으로 제 분들께서 우와 하셔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박이다 제가 기사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야, 진짜 이 났어! 야, 진짜 이 났어! 있지, 나 같다 잘생겼잖아, 봐 어 어 어 어 저 근데 네 광희요 오빠랑 전화 통화도 했어요 네 그때 저 옆에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연기들이다 연기들이다 이거 그러면 직접 쓰신 거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여기 보면 일단 이 말투가요 평소에도 자기 자랑하는데 조금 말투가 배어있거든요 원래 이게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직접 안 쓰고 그럼 광희요 오빠가 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광희인 것처럼 써달라고 해서 광희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아, 나 소리력하지 마세요 아, 진짜 잘한다 아니요, 저 근데 진짜 맞아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네네 광희요 오빠 또 나중에 뒤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나 진짜 도망갈 거예요 어머 어? 어쩌게 그럼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마세요! 네 야지 마세요 나왔어요 진짜인가봐요, 우리? 네네네 아, 어쩐지 네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안 어울린다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죠 광희 오빠랑은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그러니까 우결하면서 아름답게 꾸며가고 싶었던 거야 속인 거, 새로운 사람? 죄송하고요 괜찮아요,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일게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일게요 아니에요 계속 속여주세요 계속 속여주세요 그러면 광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괜찮으세요? 죽여집이야 어떠냐고 근데 솔직히 저는 광희 오빠라고 해서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빠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많았는데 준비는 하고 왔어, 마음의 준비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광희 오빠가 나한테 이랬는데 뭐예요? 성은아, 너 진짜 우리 어떡하냐 너 나 좋아하냐?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네 형을 왜 물어보지? 좋아하는 건가 사실 아쉬운 건가 봐 계속 광희 얘기하는데 광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빠 얘기를 잘했어요 그만 들어와요, 이제 자, 이제 들어가야 될 거 같긴 한데 우리 엄마도 더 좋아할 거예요 오빠랑 엄마까지 아, 진짜? 광희 오빠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도 아, 광희가 너무 착하다 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봐봐, 봐봐, 엄마가 다 좋아한다잖아 그래, 선아야 이게 가상 부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조금 더 좋은 사람 광희는 그냥 좋은 친구로 야, 3초다, 3초 어머니, 그런데 막 좋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광희 오늘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다행인 거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잘 될 거 같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요 잘 될 거 같아요 야, 나 어떡해, 은근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결의 멤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아니라니까 희한이 희한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죠 이거 도망쳐요, 이제 도망가 뭘? 뭘? 어떻게 해 방독해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되게 편하게 마음먹고 있던데 오빠라니까요 아, 덥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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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어떡해 야! 야! 제주에 있는